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네 살짝 한 개 더 위쪽에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정말 화사한 모습으로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식간에 런웨이로 바꾸고 있는 이주영씨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네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감사합니다 이주영씨 잠시 해보실게요 네 멋집니다 뛰어오르셨어요 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이번엔 무려 11kg을 증량한 박혜준 배우의 노력 정면 네 좋습니다 오른쪽 끝 정면 아래에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뒤쪽 네 이번엔 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까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박혜준 배우 잠시 해보시겠습니다 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정면 사랑스럽고 얄미울 수 있지만 귀엽게까지 한 캐릭터를 맡았죠 열정을 보이며 정말 모니터에 딱 붙어있었다는 네 우리 이 여름 배우입니다 정면 뒤쪽 봐주시고요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끝 좋습니다 잠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 역할을 만난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그렇죠 왼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오늘도 굉장히 엘리트다운 모습인데 월간 엘리트 표지라고 생각하고 좀 엘리트다운 표지라는 모습 좋습니다 이거죠 네 씻어서 어 좋아요 살짝 앞쪽을 봐주셔야 네 네 네 네 네 어떤 컨셉이에요 에잇 에잇입니다 얼굴을 안가리게 살짝 손을 내려주시겠어요 손만 내려서 그 상태로 오른쪽 에잇 정면 정면 그리고 왼쪽 아래쪽 네 오른쪽 아래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가장 이번엔 본능에 가까운 본성에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팔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우리들을 이야기 세계로 끌고 들어갈 상징이 없고요 아니요 준열 씨가 끝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좋습니다 자 왼쪽 끝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일렬로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밀착하셔서 네 좋아요 아까 우리 박정민 씨가 하셨던 에잇 좀 가르쳐 주시죠 네 네 네 네 밀착을 해주시고요. 주니언씨 조금 앞쪽으로 나와서 왼쪽부터 봐주시죠. 손을 얼굴을 안 가리셔야 됩니다. 왼쪽 끝 그리고 정면 그 상태로 주니언씨 손을 살짝 내려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쪽 끝입니다.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에이트쇼 화이팅! 컴퓨터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